뭐... 그냥 뭐... 엄마 보면서 얘기해 그냥... 뭐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학교는 다니고 있고 뭐 마스터 있고 그리고 뭐 선생님 왔고 그리고 목요일에 나 수학 시험 있어 왜 준비 안 해? 그래 왜 준비 안 해? 학교에서 준비 안 해 걱정하지 마 다 했어? 예비 수학교 시험했어 예비 시험 알았어 지금 수학 큐티 끝났어? 시험은 아니 아니 아직 그렇구나 난 했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? 엄마 얼마큼 보고 싶어요? 엄청 진서 뻥친다 진서야 아빠 진서 나 엄마 차 타면 나 엄마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말아줘 잠은 어디서 자 우리 진서? 네? 잠은 어디서 자? 아 평화방 평화랑 같이 자? 평화방 아 아 아 감사합니다.